국립현대미술관이 올해 다양한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디에고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생애찬미를 비롯해 불자인 고 장옥진 화백 작품 전시회 등을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의 성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 백남준 작가님의 다다익선 복원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다익선 복원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 복원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백남준 작가의 최대, 최고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다다익선. 88 서울 올림픽 무렵에 설치했으니까 세월이 많이 갔지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 꺼져서 화재우염 때문에 작동을 멈췄다가 한 4년 만에 다시 재가동했습니다. 다다익선은 구형 모니터 1004대로 조립을 했기 때문에 아주 대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구형 모니터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옛 중고품을 수집해서 보존 처리하느라고 시간이 3년 정도 걸렸지요. 그래서 지난해 9월 15일 재가동을 했는데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가천관의 상징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백남준 축제 일환으로 전시와 심포지엄 등이 개최됐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백 작가의 작품 세계는 백남준학이라는 별도의 학문 영역으로 불려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20세기 후반에 전 세계 미술계를 흔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백남준 영향력이 큽니다. 비디오아트라고 하는 새로운 예술 장르를 개척했고 또 많은 작품과 많은 담론을 제공했기 때문에 백남준이라는 거목을 하나의 학문 체계로 독립화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독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익선 재가동을 기념해서 백남준 작가의 대표작급을 모은 또 그의 영향을 받은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어우른 전시라든가 또 다다익선하고 관련된 많은 문헌 자료나 여러 가지 아카이브 이런 전시도 같이 하고 또 국제학술대회라든가 출판 이런 것을 다 묶어서 백남준 축제라고 대대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은 다양한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술관의 전시와 사업 방향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관, 덕수공관, 과천관, 청주관, 현재 또 대전관을 건설 중에 있는데요. 전시 공간이 많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다양한 전시를 또 많이 하게 되고 또 전시 이외에 출판, 교육, 학술, 다양한 이런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전시도 우리 미술관에서 하는 전시가 있고 또 해외 미술관에서 한국현대미술을 하는 전시도 있고 지난해에는 미술 한류 원년이다 해서 LA에 있는 라크마에서 한국근대미술특별전을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 지역에서 한국현대미술 주관을 또 행사를 주최했고 이러저러한 해외에서 한국 미술을 알리는 그런 미술 한류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9월에 뉴욕 국외나인 미술관에서 한국실험미술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그야말로 K 한류가 미국에서도 맞습니다. 여기저기에 많은 대륙별로 그런 연계하는 전시가 여러 개 진행될 예정이고요. 국내에서는 실험미술 전시도 있고 또 장욱진 전시도 있고 김구림 전시도 있고 이런 개인전도 있고 또 특히 서울관이 금년 개관 10주년인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게임을 본격적으로 미술관 안에 처음으로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뉴욕 현대미술관 소장 작품인 게임 여러 작품을 대여했고 또 여기저기서 좋은 작품들을 모아서 게임을 주제로 한 전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아주 다양한 전시가 20여 가지가 지금 올해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올해 10월에는 미국 샌디에고 미술관에서 생애찬미 전시가 열릴 예정입니다. 조계종 종정의의 중봉 성파대종사 작품 수기 맹호도가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바다 건너가야 되겠지요. 지난해 과천관에서 채색화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한국 해와의 주류는 채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채색화 전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고구려 고분벽화부터 고려부라 조선시대 때 다양한 기록화 또 말기에 이른바 미나라고 불려지는 이런 그림들이 다 색깔 그림 아닙니까? 또 한국은 오방색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해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해보자 해서 만든 전시가 생애찬미 전입니다. 여기에 종정 큰스님의 대표작도 출품했고 또 19세기나 20세기 전반부 또 동시대 현역 젊은 작가들까지 아주 다양하게 이 채색화 특별전을 만들었는데 이 전시를 지금 미국 서부의 샌디에고 뮤지엄으로 하반기에 보낼 예정입니다. 네. 또 불자 화가인 고 장옥진 화백의 전시가 7월부터 있는데요. 이번에 열리는 장옥진 화백의 개인전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번에 덕수군간에서 열릴 장옥진 전시는 일종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옥진 예술세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해보자는 전시입니다. 장옥진 작가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듯이 사랑받는 작가 아닙니까? 그 작품 세계를 같이 미술사적으로는 물론이고 대중적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전시 중에서 특히 다원예술 2023 전자적 명상에서 일상적 칠아웃 전시가 눈에 띄는데요. 명상과 관계맺기를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 불교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백남준과 함께 명상하기 이런 식으로 부제를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백남준 작품 중에는 불교적 주제를 소화한 작품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작품을 대중과 함께 보면서 그냥 작품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참여형으로 명상도 하고 또 스님도 모셔서 명상 지도도 받게 할 예정이고 그래서 현대미술과 명상을 접목하는 그런 새로운 시도의 전시가 되겠습니다. 네. 불교와 현대미술의 만남으로 불교미술의 영역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풍성해지는 전시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